자동차의 토크와 출력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자동차 또는 자동차 엔진의 힘을 말할 때는 토크가 좀 더 알맞는 용어입니다. 토크는 회전시키는 힘 또는 비트는 힘이라는 뜻으로 비틀림이라는 뜻의 토션과 어원이 같으며 엔진 동력축인 크랭크축을 한 바퀴 회전시킬 때의 힘을 말합니다. 토크를 생각할 때는 월드스트롱맨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즉 토크는 힘입니다. 반면 출력은 힘이 아니라 일입니다. 출력이라는 한자 자체에 힘력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출력은 힘일 것이라고 보통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힘이 아니라 일, 일의 양을 뜻합니다. 출력은 축구선수 박지성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박지성이 힘이 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산소탱크라는 별명처럼 경기마다 쉬지 않고 10km 이상의 거리를 달리기 때문에 일의 양이 많고 그래서 고출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의 양을 표현할 때는 마력을 사용합니다. 근대의 증기기관과 내연기관이 사용되기 이전에는 보통 말이 집마차를 끄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새로이 발명된 증기기관이나 내연기관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몇 마리의 말이 일을 하는 정도의 기계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쉬웠기 때문에 마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력은 영어로 호스파워이지만 같은 뜻의 독일어 피어드 스타케의 약자인 PS로 표기합니다. 여기서 피어드는 말, 스타케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1마력은 대략 성인 남성의 몸무게인 75kg의 물체를 1초 동안 1m 들어올리는 일의 양입니다. 역도의 장미란 선수가 인상종목에서 140kg, 용상종목에서 186kg을 들어올렸는데 1마력이 75kg을 1초에 1m 들어올리는 것이니 장미란 선수 역시 2마력에서 3마력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인 남성도 약간의 요령만 익히면 75kg의 역기를 1m 정도 들어올리는 정도의 일, 즉 1마력의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1마력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1마력이라는 일의 양은 한 마리의 말이 천천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양입니다. 즉 말이 슬슬 일할 때의 일의 양이 1마력인 것입니다. 말이 최대치로 일할 때는 19마력까지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 다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의 양을 늘리려면, 즉 출력을 높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더 많은 힘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같은 힘을 쓰지만 속도를 빨리 하는 것입니다. 밀리터리 예능 프로그램인 강철부대에서 모래주머니를 나르는 미션이 있었는데 어떤 부대는 한 번에 적은 수의 모래주머니를 나르면서 왕복을 빠르게 하는 부대가 있었고 다른 부대는 속도는 느리지만 한 번에 많은 수의 모래주머니를 나르는 방법을 썼던 부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수의 모래주머니를 나르는 방법은 힘을 더 많이 쓰는 것이고 자동차 엔진으로 치면 저 RPM이지만 토크가 높은 엔진인 것이고 작은 수의 모래주머니를 빠르게 나르는 방법은 토크는 작지만 엔진 RPM을 높여 일을 더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일을 더 많이 하려면 힘이 세거나 힘은 약하더라도 빠르게 움직이면 됩니다. 힘이 세다는 의미는 토크가 좋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토크가 좋다는 것은 엔진 실린더 내 폭발력이 강해야 하는 것인데 토크를 높이려면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엔진 실린더의 크기를 늘리거나 실린더 개수를 늘려 배기량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체중이 80kg인 사람보다 100kg인 사람이 더 힘이 센 것과 같습니다. 둘째 엔진에 공급되는 공기와 연료를 효율화해서 폭발력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기를 실린더에 꽉꽉 채워 담아주는 터보 차절을 사용한다거나 연료를 엔진 실린더에 세밀하게 직접 분사해주는 방식으로 엔진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건 똑같은 80kg 체중이 나가더라도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꾸준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사람이 더 힘센 것과 같습니다. 다만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한 사람은 관절이 좋지 않고 가끔 허리를 다치는 등의 부상을 끼고 살 수는 있습니다. 셋째 애초에 연료 특성상 휘발유보다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는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디젤 엔진은 힘이 센 대신 진동 소음이 심하며 몸무게 130kg 나가는 사람이 빠르게 오래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엔진을 9rpm으로 돌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약해보면 토크는 엔진 실린더 내에 연료가 폭발하여 피스톤을 밀어내고 이 피스톤이 크랭크축을 돌려주는 힘입니다. 토크가 좋으면 힘이 세니 순간 가속력이 좋고 무거운 짐을 적재할 수 있고 험지 돌파도 가능합니다. 출력은 토크 곱하기 rpm입니다. 즉 어떤 힘으로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입니다. 토크가 높아도 출력은 좋아지고 rpm이 높아져도 출력은 좋아집니다. 즉 힘이 센 사람이 일을 많이 하겠지만 힘이 좀 약하더라도 빠르게 움직임으로써 일을 많이 하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추가되는 개념이 기어비입니다. 보통 자동차 기어는 1단에서 5단까지 있고 어떤 차량은 7단 또는 9단까지 기어가 있습니다. 수동 기어 차량을 운전해 보신 분들은 기어에 대해 더 잘 이해하실 텐데 자전거 탈 때 느낄 수 있는 기어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사람의 발을 바로 동력원인 엔진에 비유할 수 있는데 페달을 회전시켜 크랭크축을 회전시키는 것이며 실제 바퀴를 돌려주는 휠축은 크랭크축과의 기어비에 따라 회전수가 결정됩니다. 오르막과 같이 저속이지만 힘을 써야 하는 구간은 휠축을 한 바퀴 돌리기 위해 크랭크축은 훨씬 더 많이 회전시켜야 합니다. 반대로 내리막에서 고속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크랭크축을 약간만 회전시켜도 휠축이 한 바퀴 돌아가도록 기어비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토크는 엔진 실린더의 폭발로 크랭크축을 한 바퀴 돌리는 힘이지만 실제 자동차 휠을 움직이는 것은 차축이며 크랭크축으로부터 차축까지 동력이 전달되는 중간에 기어가 존재합니다. 기어비는 크랭크축이 한 바퀴 돌 때 차축을 한 바퀴 돌릴지 크랭크축이 4바퀴 돌 때 차축을 한 바퀴 돌릴지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크랭크축을 돌리는 힘이 약하더라도 크랭크축을 여러 번 회전할 때 차축을 한 번만 회전함으로써 휠을 회전하는 힘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벤츠 2309세대 차량은 7단 기어인데 그 중 5단의 기어비가 1대 1입니다. 즉 5단으로 달릴 때 크랭크축 한 바퀴 돌아갈 때 차축이 한 바퀴 돌아가는 비율인 것입니다. 1단의 경우 4.377, 2단의 경우 2.859입니다. 에코 모드일 때 2단, 스포츠 모드일 때 1단에서 차를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는 크랭크축이 대략 3바퀴에서 4바퀴 돌 때 휠축을 한 바퀴 돌리는 식으로 차축 회전 속도는 느리지만 지렛대의 원리로 힘을 더 세게 해서 1단 차량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장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는 7단 기어로 달리고 있을 텐데 이때는 기어비가 0.728로서 크랭크축이 한 바퀴 돌 때 차축을 더 많이 회전시키게 되어 고속으로 달리게 됩니다. 벤츠 2300의 최대 출력과 최대 토크를 살펴보면 9세대는 최대 출력이 250이 마력 최대 토크는 340Nm이며 10세대는 245마력, 370Nm입니다. 수치로 보면 힘은 10세대가 약간 더 좋고 출력은 9세대가 약간 더 좋다 하지만 이 정도 수치 차이는 거의 의미 없는 차이로 생각이 됩니다. 마력으로 측정되는 엔진 출력이라는 자동차 용어는 좀 더 이해가 쉽고 직관적입니다. 그런데 토크라는 자동차 용어가 나오면서부터는 출력과의 차이가 뭐지? 하면서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출력과 토크, 그리고 기어비에 대해 이 정도로 가볍게만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엔진의 출력 및 토크, 그리고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